4대 보상 스킵 금지 도장을 변화시킵니다 축전기 메아리 메 FTR 골드 샘 트위 헐 오짐 오짐 사방 냉정함 터보 아 왜 딜카드 안나와 엘리트가야 되는데 이런 미친 게임 사방 백소 합하기 사방 라가볼린 소중 shot 클롯 card coz 주 Glen 육지로움 몸이 파이데드 에임을 믿는다? 안전하게 간다? 안전하게 어차피 딜 맞는 거 똑같네 안전하게 가는 게 맞네 뭐 이탉으로 나와 재고선 꺼져 메아리메아리메아 메아리메아리메아 메아리메아리메아리메아리메아리메아리메아리메아 메아리 메아리 으 trucs 안녕하세용 오리하레콘 오오 오오오 오오오리하레콘 폭풍 미라손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다 전 굿 이거 메아리자가 프리스면 체력 이득 받겠네. 실수구만 첫 턴 메아리 굿 망함 뭐 있다구요. 28방어니까 메아리 점프 디펙트 윈 유윈 메아리 쓰네코 아니 뭔 소리야. 아니 뭔 소리가 아니라 맞네. 메아리 써네코 메아리 메아리 반반이었다니. 아니 저거 새삼 놀랍네. 저거 메아리 합하기가 다섯장 여섯장이었다는게 뭐 믿기 힘든 수준인데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인데 낫대는 합하기가 다섯장 여섯장이었단다. 강몸 눈앓히기 근데 카드 넘기기에 불가하면 쓰네코가 조금 안좋을수도 있겠네. 3코에 3코를 주는 카드 3코에 3코를 주는 카드 아 코스들이 다 왜이래 도우면 돼 으아아아 성군별님 만원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싸 힘이 난다 아이 감사합니다 후원이 최고야 내일 새로워 아이 감사합니다 서택 집계사장은 말씀하셨지 돈항올 스텝하여라 영콕 카드 넣는게 낫겠지 기기학습은 미라손도 봐주니까 메아리 정도 강화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도우는 항상 옳다 노랭이 집계사장 빙하가 안 나오네 빙하가 굉장히 필요한데 아아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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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에 안 맞네 어차피 에스킷불가라 말줄까 땡큐지 병속에 불꽃 일단 쓰레기 안씁니다 왓처네 좋겠다 적었을일이 있어서 와 가즈벨루 미쳤다 탐색 나오는거 봐 이게 게임이다 이 게임 이 게임이 어디서 보라 이 게임이 어디서 보라 이 게임이 어디서 보라 아이고 황병렬님 오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황병렬님 오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분이 그분이 거기구나 오케이 최적화재귀 최적화재귀 이거 먹어야돼? 먹을거 하나도 없네 또 몇 년 assa 몇 년 쓰레기 여름 Engya 토 엉 glasses 몸 ESCO 그래서 그나서 너무 야마 잤는데 야 이게 하위모가 나오네 개꿀이다 개꿀이 아니었다 사기 캐릭터 말라죽은 가지를 플레이하는 모습이다 이 캐릭터 진짜 사기에요 사기 캐릭터 가지를 디펙트 빌드 타서 조금 약하지만 아 방어도 쏟아봤다 아 방어도 쏟아봤다 지금 고개를 젖는 그 캐릭터 아 저거 좀 때려 아이 진짜 메인딜이 랜덤 타겟인데 어디서부터 얼마나 잘못된 걸까 메가 크리스 대체 왜 메인딜을 랜덤 타겟으로 했지 이게 그 직관성을 위한 고민인가 이게 그 직관성을 위한 고민인가 해시계가 왜 나와 엣 랜덤의 음특 퓨만들 이를 못 참아 전전 코스트 미쳤냐고 죽을 뻔했다 재활용 이거 메아리 두개나 있는데 근데 자는거 너무 쫄보임 울지마 메아리 뺏긴다 그래도 한개만 뺏겼으니까 별 문제없음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더블 강몸 꽝꽝 더블 강몸 더블 강몸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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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유성타격 해균한 망치 코스트 다다익선이야 지금 가지도 있고 해균한 명치 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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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졌지 죽 죽죽죽 어차피 차가슬리 두번하면 됨 아이엠 디팩트 즉시 좋아합니다 이 쓰레기 이벤트 언제 지우냐 제발 제발 이런 쓰레기 이벤트 삭제좀 해주세요 케미컬 강몽 케미컬 22장의 카드를 들고 심장클 22,000원 뭐야 왜 가로시는 미라성 케이블 나오는데 내 뒤는 날붙이 수액에서 불고기도 자기 뽑냐고 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불고기 도자기 이거 쓰는게 낫지 않을까 도와줘 에반드 형 내모사 해주세요 이게 아닌데 호호 잘 안되네 호호 으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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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현두비들 진짜 장난 아니네 미치겠다 얘네 너무 답없다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으아 아 현둠이 너무 세 비행기 걸으니까 엔트로피 나오네 끌거내기 어차피 자야되는데 일로가자 현둠이가 더 노답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턱턱턱은 어려운 적풀에 들어가있기때문에 1층에서 안나오는데 염두미는 개념없이 1층에서 나옵니다 대체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턴에 최대 딜을 계산하면은 어둠이가 최대 딜 더 세 또 도착해 보자 하 헬로월드 진짜 안녕하세요 수리검 다중시전 백년퍼즐 백년퍼즐이면 이제 골칫거리 나오면 꼽을 수 있음 인집현양 안돼 수리 못하대 수리검 나 이거 실수했다 방금 미래보고 왔는데 화로시 매아이 3중첩인거 깜빡하고 매아이 소비로 굳혀 없어지고 엿배 터짐 내가 봤음 크크로 비열세 크크로 비열세 캘리바리 백산방어 축축쇼쇼쇼 핸베이 생оть 백 살 debated 제메시스 팔이 없는데 낫은 어떻게 휘두르나요 amplifier 저도 막대기 들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패잖아요 저거 그냥 능력치 오르는 거임 반지 귀고리 같은 거임 RPG에서 띠용 대충 칼 들고 몸바칼에 나이온클렉 다중시전 쓸 필요 없는데 쓰고 싶다 십 육 못참지 못참아서 한 대 맞았지만 체력은 채우면 되는데 쓰 다중시전 굿 강몸이랑 홀로그램 중에 약간 좀 고민했다. 메아리 자당 180방어 거인의 머리는 어떻게 공격하는 걸까? 생인 거랑 다르게 마법 같은 거 쓰는갑지? 태양권 태양권 강몸 마려웠다 하마카? 아넬 캐틀벨 에너자이저 에이둠 이걸란에 이걸란에 어둠이보다 약한 턱벌레 어서오고 엥 엥 엥 환경을 생각하는 디펙트 나돠 뭐어 이런 쓰레기가 나왔대 그동안 잘 나왔으니까 쓰레기 하나 넣어도 되겠지 뭐고 하나를 위한 뭐고 하나를 위한 모드 넘치는 코스트 넘치지 않는 이펙트 뭐야 이거 코스트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이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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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용포 왜 안먹고 뭐, 뭐지? 헬스장 용건 패치는 안하는데 버그는 늘어나는 게임이 있다 헬스장 용건 오예 버퍼 버퍼바바바바바바바바밤 매바 오우 오우 장난 아닌데 되게 골고루 들어간다 너 하나, 나 하나 노넛 컷 데카 컷 데카가 신면체랬던가 코싸지 호기심 데 창의력의성 호기심은 천구 아, 재구성 최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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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냉기고채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거겠죠 없는 카드가 나올 순 없지 패치전 재구성은 아위모랑 같이 좀 썼었는데 이걸만 해 디펙트한테 예지 뺏어서 왓쳐주었어 미운 자식 디펙트 근데 초단승 2259 2259 심장이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듯 쑥 굳혔고 그 충격으로 인해 깨어납니다 심장이 더위치해 커다란 문이 나타납니다 빅해봐 냉정함 정도나 없는데 복제 포션 메아리가 더 나을까? 얘네들보다 정혼돈이나 복제 포션이 더 복제 포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돈 생각도 해야 되고 똑같은 포션 2원 차이나 포션씩가 딜 얼마 안 나온다 근데 포션 쓰면 잡긴 하겠다 애써 쓰면 한마리도 못살겠는데 만겜 뭐지? 스택 웬만하면 올리고 가죠 급한거 없으면 근데 이거 어두운 고체 터지면 창도 터지는데 아이 깎아 털 주지 말라 고 똥분열 눈앓히기 미션이 없었다면 걸렀겠지만 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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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몸도 빠졌고 이런 미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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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